예, 이어서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잘 잡고 있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이제 주요점인데 초보분들은 라운드를 잘 모르시는 초보분들은 다음 라운드에서 많이 탈락을 해요 다음 라운드는 이제 뭐냐면은 MOAB 등급의 풍선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초보분들은 못 잡으실 때도 있어요 이게 갑자기 나오면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이 풍선도 그냥 변신을 한 번 해주면은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MOAB 등급의 풍선을 잡고 나서 저는 바로 스타트를 눌러줘요 그 이유는 이제 47라운드도 초반에 되게 세기 때문에 이제 변신했을 때 그 변신이 아직 안 풀린 거를 이제 살려서 바로 이제 47라운드까지 이제 클리어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다시 합니다 이것도 이제 버그를 써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변신할 수 있는 원숭이를 두 마리 만들어줬습니다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할게요 되게 안전하죠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마을도 업그레이드를 좀 해줄게요 일단은 뭐 농장부터 농장 이제 이게 3개, 3개째죠 공장을 이제 3개 지워놓고 이제 농장, 아 이거 뭐야 마을 좀 업그레이드 좀 해둘게요 마을을 좀 싸게 짓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마을을 또 하나를 배치를 해주면은 이건 소소한 팁인데 또 싸게 지을 수가 있어요 거의 이제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나오면은 변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팔고 MOAB 나오면 이제 변신 이게 이거 원숭이 마을을 왜 네 번째 거로 업그레이드를 했냐면은 이제 변신을 위주로 이제 제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쿨다운이 이제 20%가 감소하는 게 되게 커요 이게 변신을 해주고 또 변신을 할게요 위험할 때마다 변신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전하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장 4개 그리고 버그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장 5개 완성을 시켜줄게 지금 이제 몇 라운드냐 58라운드죠 지금 이제 슬슬 뭘 하느냐 이제 이 마을 근처에 지으면은 타워가 가격이 싸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 슈퍼원숭이를 지어볼게요 한 이쯤에 지으면은 될 것 같은데 이 썬갓 이 태양신까지 지어주시고 어 이제 제 목표는 뭐냐면은 그 태양신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인가 그거 뭐였지 저걸 뭐라고 하지 저거까지 완성을 시킬게요 저거를 이제 어떻게 완성을 시키느냐 재료를 이제 모아놔야겠죠 재료는 이제 이 피라미드의 재료는 그냥 아무 원숭이랑 이제 이 대포 대포랑 이 아이스 타워 아이스 타워 업그레이드가 아직 다 안되네요 제가 그리고 이 글루풍선 글루풍선도 이제 흡수를 해요 피라미드로 변신하면은 글루풍선도 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법사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비용은 18,000원 18... 에이... 10만 8,000원인데 이제 농장을 팔면은 돈이 됩니다 마업사 이제 마저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요거를 이제 뽑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모든 재료는 다 썼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가만히 냅둬도 클리어가 되거든요 사거리가 되게 길어요 지금 뭐 그냥 60... 60라운드? 이쯤부터 이제 손을 놓고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편하게 깰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85라운드까지 알아서 다 깨주니까 그쵸 지금 잘 잡고 있죠 엄청 뭐 이거 심심하시면은 이제 뭐 이 숙련도 숙련도가 부족한 이제 타워들을 아직은 이제 초보 초보 계정이니까 이 아직 XP가 다 안 모여가지고 이제 타워들이 다 안 열려있어요 그냥 요거 이제 경험치 쌓는다고 보셔도 되고 아까 이거 뭐 아이스타워도 뭐 없었죠 그냥 여기다 설치를 해줄게요 아이스타워도 XP가 부족해가지고 경험치가 부족해가지고 못 열고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 그쵸 이렇게 경험치를 쌓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언제 또 필요한 필요한 타워들이 있어요 각 맵마다 각 맵마다 이제 딱딱 필요한 타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설치를 해줄게요 혼자서도 잘 잡죠 그리고 이제 요 피라미드 슈퍼원숭이 이거 뭐야 이거 마지막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알아서 이제 캐모도 보이기 때문에 캐모 풍선 이거 보게 하는 거 업그레이드 안 해주셔도 되고 낙풍선은 당연히 푸십니다 얘가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냅도도 될 것 같아요 게임 시작만 눌러주시고 되게 간단하죠 지금 이게 이게 나중에 이제 판매가 그 원숭이 실험실에 있는 판매가랑 시작 현금을 이제 다 이제 업그레이드 풀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은 이 슈퍼원숭이를 제가 한 50라운드 그쯤에 뽑아본 적도 있어요 이 피라미드를 50라운드 그쯤 되나 더 빨란 더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판매카부터 초보분들은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판매카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게 토큰을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있어야지 이제 막 농장을 이렇게 지우면서 팔면서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블룸치퍼때문에 좀 잡는 속도가 느리네요 블룸치퍼를 좀 없앨게요 잘 잡고 있죠 지금 그냥 이 피라미드 한 마리만 있으면 85라운드까지 그냥 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는 다 돼있네 다 돼있네 블룸치퍼를 여기다가 지원해야겠어 파워 업그레이드를 좀 해볼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80라운드죠 제가 예전에 진짜 어떻게 쉽게 깰까 이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진짜 편하지 않아요? 딱 이게 보기만 해도 편안한 게 느껴질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이 타워 하나만 있으면 85라운드까지 깬다고 보시면 되요